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항상 늘, 하루에 못해도 1일 1방, 1일 2방 정도 영상을 항상 올리고 있는 저 보호망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생명보험의 대반란,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 위주로 오늘 주력 상품 위주로 11월달 신상품 정말 많이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품 위주로 출시가 되었는지 저 보호망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훈구쌤명이 신상품 많이 나왔다 보니까 훈구쌤명 위주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GA, 훈구쌤명 소식지예요. 그래서 선심사, 시스템, 일단은 훈구쌤명이요. 고혈압, 당뇨, 일단은 그전에 300, 500이었는데 700만원으로 일주일간 한도를 올렸습니다. 일주일간. 자, 두 번째로는 고고당이 있어도 3대 진단, 무활증으로 가입이 돼요. 네, 그리고 3NO죠. 연기 없는 간병인 20만원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도 6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항암 약물 그리고 방사선 1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수비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요즘에 우리 자녀 15대부터 40세까지 수족구저, 수두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종수비도 단독으로 자녀분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 바로보장, 질병수수비, 면책감액없는 100만원까지. 그리고 토네보험처럼 10년 고지형 더 건강해서 바로보장, 면책감액없는 2대 질병이 탑재가 되었고요. 500만원, 10년간 암치료치료비도 일단은 11월달에 변경이 되었다는 거. 자, 요즘에 고혈압, 당뇨, 정말 보험회사마다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700만원, 당뇨 700만원 없다면 보장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원래 고당대통, 고혈압, 당뇨는 훈구생명의 고유상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신한생명이 쫓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생명이나 KDB나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고혈압, 당뇨 보험을 출시를 해놨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 체제보험료가 2만원이고요. 고혈압, 당뇨 진단시 1년 면책기간이에요. 1년 뒤에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면 고혈압 진단비 700만원 진단비가 나오고 당뇨병은 당뇨로 인해서 1년 이후에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700만원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11월 6일부터 15일까지만 딱 열간만 판매가 되고요. 그 외에 고당대통이죠. 대상포진 300만원, 통풍 500만원 이 모든 거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 당뇨 700만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혈압 700, 당뇨 700, 그래서 남성, 여성 거의 2, 3만원대 40세 부분들은 남성은 4만 7천원, 여성은 2만 7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 특집이에요. 고혈압, 당뇨 있다면 무활증, 3대 진단비로 준비가 가능하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3대 진단비, 무활증, 할증 없이 체조보험료, 아 죄송합니다. 2만원이 아니고 3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신안도 예전에 고당대통, 천만원 째가 나왔지만 체조보험료가 10만원이었어요. 매우 비쌌죠? 하지만 체조보험료 3만원으로 고고당 무활증 그래서 내열관, 허혈성 진단비 각각 천만원씩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있어도 유병자가 아닌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손해보험도 310호, 355, 생명보험 3호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타사 유병자 대비 약 37% 저렴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으면 비싼 타사의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하지 말고 표준체 보험으로 훈국생명으로 가입을 하셔라. 자, 간병인 보험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특히 훈국생명, 간병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이룬차, 일단 손해보험들은 이룬차 있으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상해담보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훈국생명, 생명보험은 통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룬차, 부담보로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직업변경, 통지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직업변경, 통지의 의무를 안 하시고 직업이 지금 사무직 있다가 건설현장직에 일단은 변경이 돼도 전혀 변경사항을 얘기 안 하셔도 큰 상관이 없다는 것 연계조건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비싼 연계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본형은 모든 병원에 대해서 20만원 나와요. 요한병원 제외, 요한병원은 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체직형 같은 경우는 15만원 가입하지만 토내보험처럼 20년이 아니고 10년 후에 2배로 나오는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요한병원 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간병인 사용일당, 무영계 플랜이에요.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요한병원은 6만원, 최대의 맥스로 180이 입원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입원했을 때는 20만원 기준으로 360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간병인 요한병원은 1080만원 보험료 또한 비기행시험을 하셔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 고액암 치료죠. 항암약물 5000까지 가입이 되고요. 항암방사선 5000, 다빈치 로봇 2000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병자도 높은 한도로 고액항암치료까지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홍구쌤명 고액암치료비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항암치료, 필수, 표정항암, 약물도 포함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액의 중입자치료까지 세 번째는 어깨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액 암치료비 보장 플랜이에요. 항암약물 5000만원, 항암방사선 5000만원, 다빈치암, 특정암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45세부터 65세까지도 보험료가 특히 여성분들은 2,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부담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자녀 베스트 담보예요. 요즘에 가을철, 겨울철,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수족구, 수두 정말 난리 부르스에 치고 있습니다. 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50만원 가입이 되고 100일에 홍역, 볼거리는 100만원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수술하는 맹장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폐렴, 비염, 아토피는 일당 2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수습이죠. 면체 감액 없이 1종 40, 2종 100, 3종 200, 4종 1000, 5종 2000까지 회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린이의 감염병이에요. 수족구, 수두, 소화특정 50, 50, 100 응급실 내연비 5만원 수술도 1, 2, 3, 4, 5 2천만원까지 맹장수술이 200만원 다 수술비 플랜 넣어두요 20년나 100세 만기로 0세, 5세도 단독 2만원으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호 40, 15세부터 40세까지 질병수수비, 건강검진의 계절 11월, 12월달 면체 감액 없이 일단은 기본형은 100만원 체직형은 200만원 그런데 타사처럼 10년이나 20년 후에 보험금이 2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딱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요랬는데 요랬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흥우쌤명 1호 40 수술비를 선택하는 이유는 질병수술비 병원 구분 없이 그리고 백내장 대장운전 포함해서 보장을 바수가 있고요 질병코드별 각각 보장이 되고 면체 감액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바수가 있다는 거 1호종 수술비도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했을 때는 각종별 저 보호망이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질병수술비도 역시 질병코드 앞자리가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이 되고 1호종 수술비도 앞자리가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3종 5종 같이 수술했다 그러면 종별 3종 5종 틀리기 때문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해보험 쪽은 가장 높은 5종만 나오고 3종은 보장이 안된다는 거 이런 게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흥구쌤명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수술비 1호종수술비가 기본형 다재다능은 100만원 그리고 체증형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다사랑 통합보험은 50만원 50만원 가입 5년 후에는 100만원 사멘호 같은 경우도 100만원 보장이 되고 체증형은 200만원 더 건강한 ONO 간편은 일단은 100만원 체증형은 없습니다 자 1호종수술비도 거의 다 뭐 40 50 300 높은 안도로 가입이 되고 간편유명자는 절반 방구자인 20만원 40만원 300까지 그리고 더 건강한 ONO도 40 50 300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건강검진 CG입니다 우리가 면책 감액없는 안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많이 있지만 면책 감액없는 이대 진단비는 이누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 진단비 역시 홍국센명에서 감액없고 면책없고 연계없고 연령이 없다는 거 그래서 감액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면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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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그리고 연계없이 쓸데없는 보험료가 없이 보험료 최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연령 구분도 없이 동일한 도로 그래서 뭐 20대나 40대나 50대나 똑같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본형 저렴한 홍국센명 그래서 내열간 허혈성 각 천만원씩 면책 바로 없이 면책감액기 없이 바로 보장을 받으면 내열간 허혈성 천만원인데 만천원밖에 안해요 매우 저렴하죠 두번째로는 상위 6개 평균 만삼천원으로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민님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시고요 전특약 납입지연누대입니다 암 진단시 전특약 납입지연이 되고 일반암 진단시에 100% 납입지연 그리고 거기다가 갑기경제 50% 납입지연까지 소외감 이런 부분들도 큰 메리트가 있겠네요 자 암 주요치료비도 보장은 타사가 천만원 아니죠 500만원부터 10년간 1억 5천까지 보장이 되고요 기간은 10년간 정액보상 암 주요치료비도 매년 2천만원씩 10년간 2억까지 보장이 되고 비례형도 500부터 1억 5천까지 10년간 최대 15억 그래서 합산해서 17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비례형은 업셀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계조건 없이 단독으로 가입이 되고요 훈구셋명 흥구셋명 비례형 단독가입 타사평균 정액형 연계가 필수로 자 암 주요치료비도 비례형 업셀링으로 가입이 되고요 주계약 100만원 종합병화 암 주요치료비도 천만원까지 40세 50세 분들도 10년 납입을 해도 거의 2, 3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시니어 특정 질환 진단비에요 CDR 점수 상관없이 치매 코드 받으면 천만원 CDR 뭐 경증 중증도 중증 뭐 이런거 촌스럽게 필요없습니다 진난만 받으면 천만원 나오고요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도 30세부터 75세까지 모두 다 천만원 시니어 특정 질환 진단비가 천만원으로 이 모든걸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선심사 시스템 드디어 11월 4일날 오픈이 돼서 선심사로 손해보험처럼 가입 여부를 알면 그 다음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전산의 뭐 편리성 동시 누적 체크 알림의도 되고 대안 설계 이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훈구쌤명 11월달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